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적성전형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적성전형과 관련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신,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올해 적성전형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지원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적성전형과 관련해서 제가 집계를 해보니 어떠한 얘기를 수험생들께서 많이 하시냐면 모집요강을 받는데 적성 40에 교과 60을 반영하더라.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이 높지 않아서 되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분들께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 수원대를 이제 제가 여기다 가져와 봤는데 가천대를 먼저 보시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 5등급까지는 등급별로 마이너스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6등급부터는 5등급과 비교했을 때 18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 저 인문자연 모두 인문은 수학영어, 자연은 국어영어는 배점이 3점이기 때문에 6문제 정도 더 맞추면 내신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그 이전 5등급부터는 거의 3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한 문제 더 맞추면 내 내신의 불리함이 커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과 반영 비율이 60%라고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크게 내 적성 준비만 잘 해서 문제 수만 잘 맞춘다고 하면 내신의 불리함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자연을 보면 인문은 국어가 배점이 4점이고 자연은 수학이 배점이 4점입니다. 그래서 내신의 불리함을 더더욱 극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렇게 다른 과목보다 배점이 더 높은 과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내신의 불리함이 더더욱 커버가 잘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가천대는 작년에는 4과목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과목, 상위 5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잘 본 거 4개 뽑을 때와 잘 본 거 5개 뽑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과 비교했을 때 올해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가천대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내 내신의 불리함이 어느 정도인지 합격자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가천대와 다르게 일괄적으로 문항별 배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6등급까지 보시면 계속 2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점이면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두 문제를 더 맞추면 내신의 불리함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 20점이지 문항별 배점도 그만큼 10점으로 높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성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가천대와 다르게 고려대 세종은 교과 반영 방식이 인문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국수형과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은 것만 뽑을 때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과목을 반영할 때는 대학의 입시 결과와 본인의 내신 성적을 정확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도 참고하시고 수원대 같은 경우도 고려대 세종과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고 등급별 점수 차이를 보시면 5등급과 6등급 간에는 마이너스 6점 정도 차이 나지만 4등급과 5등급을 비교해 보면 3점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문항별 배점을 보셔도 그렇지만 인문계는 수학 또는 자연계는 국어 배점이 3점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더 맞출 경우 내신의 분량이 커버가 된다. 그리고 수원대도 가천대와 마찬가지로 인문, 자연계열 각각,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수학 이렇게 문항별 배점이 더 높은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점이 높은 과목을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배점에 관한 내용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을지대는 난이도별로 배점을 하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7점 그리고 제일 난이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5점을 부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관식 배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관식 배점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 문제의 점수의 2배에 해당되죠.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한 문제 맞힐 경우 객관식 문제의 두 문제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 하, 난이도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의 문항 배점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을지대의 적성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께서는 주관식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별로 대학별로 어떠한 과목을 적성고사를 실시하는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와 을지대는 국어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을 모두 다 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천대는 국어수학은 20문항 그리고 영어는 10문항이에요. 그래서 총 50문항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 영어가 다른 국어수학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적구나. 그러면 고사 시간을 보면 60분이거든요. 50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적성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무슨 과목을 적성고사를 보는지랑 그 다음에 몇 문제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차원에서 실제 대학의 적성전형 고사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정하신 다음에 입학처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모의적성 문제를 실제 상황처럼 한번 풀어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 그리고 마치는 문항 개수도 국어영어에 비해서 수학에 관한 문항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적성전형은 감점은 없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이 없고 마침 개수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먼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부터 미리미리 해결을 하시고 수학을 나중에 푼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수학을 보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만 보고 반대로 자연계는 국어를 보지 않습니다. 문항 수는 40문항을 시험 보고요. 8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문항당 한 2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셔서는 안 될 거는 우리가 2분 정도 풀고 80분 채워서 그 다음에 마킹하는 게 아니잖아요. 80분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더 여기서 감한 다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인문제안 할 것 없이 국어를 보지 않고 영어와 수학만 보는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참고하셔야 될 게 이과생들 이과생들 수능 출제 범위인 수학 가형 범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2라든지 기하 벡터 이런 단원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심화 학습을 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사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50분 그 다음에 수학 50분 이렇게 해서 100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한 배 잘 하셔서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보고 올해 주관식 단답형 5문제를 출제하는데 수능 OMR 답안지처럼 여러분들이 마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는 틀렸다고 하면 답안지를 교체가 가능하지만 시험 종료 시간 임박해서는 답안지 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미처 여기에는 다 포함시키진 못했지만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과목을 실시하는 대학이 가장 많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건데요.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고려대 세종 적성 전형 이름은 학업능력고사인데 이 대학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수능 응시를 하신 다음에 적성고사를 치를 수 없어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점을 참고를 안 하셨을 경우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를 보시면 순수 대학에서 수학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순수 이과생들 과목을 미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되는 과목들인겠죠. 그래서 수학 가형과 과탐을 무조건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학 나형 응시자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그것보다 이 밑에 있는 학과들은 수학 나형 응시자도 대학에서 수학이 가능하다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보시면 국어를 3등급을 받던지 아니면 수학을 3등급을 받던지 영어를 2등급을 받던지 아니면 탐구를 2과목을 합쳐서 합을 6을 만들던지 이 수능 최저 기준 중에 하나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대 세종 이외의 이외의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은 홍익대 세종 적성전형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시면 입문계는 국수형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요. 2개와 8로 4등급, 4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보시면 안 돼요. 응시 과목은 탐구는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모집단위와 달리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국수형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요. 두 과목 등급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3등급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수능 최저를 걸어놓으면 이것도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미충족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적성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합격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지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입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가천대하고 고려대 세종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합격자 내신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 컷을 발표했는데 보통 입문계는 3등급 중반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등급대들도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맞은 개수를 보면 50문항 중에서 이것도 이제 70% 컷인데요. 보통 이제 30개 중반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45개 이상 꼭 맞춰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대학 입학처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로 이제 모의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서 내 내신 등급은 가천대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불이익이 없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고 실제 모의 적성고사 문제라든지 이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나는 50문항 중에서 몇 문항 정도 소화하는지 그리고 적성전형도 학생부 내용과 이제 지원하는 학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좀 더 염두에 둔다고 하시면 여러 모집 단위들의 어떠한 합격자 내신 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침 개수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보시면서 아, 저 학과는 내가 지원했을 경우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세종도 보시면 지금 이제 내신 합격자 내신 등급 평균 75% 컷인데 보통 아까 가천대는 작년 기준이면 상위 4과목을 반영한 거고 고려대 세종은 전과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잘 본 거를 골라서 뽑으면 내신 등급이 올라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고려대 세종은 잘 본 걸 뽑는 게 아니라 전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천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합격자 평균 내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등급 대 학생들과 이제 뭐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이제 골고루 붙고 5등급 대 학생들도 이렇게 붙는 거죠. 잘 본 것만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반도체 물리 같은 경우는 75% 컷 평균이 5등급 초반대예요. 그런데 최저 합격자 최저 등급은 6등급 학생들도 붙었다라는 점 그러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물리 같은 경우는 20개 절반 정도를 맞췄는데 이제 합격을 하더라. 보통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더라. 그래서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모집 단위별로 내가 실질적으로 적성고 전형이 응시한다고 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 모집 단위가 어디인지 또는 위험성이 큰 모집 단위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보고요. 자 결시율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적성 전형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보러 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다 많이 보러 오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가끔 하시는데 제가 평택대학교 적성 전형 관련해서 이제 결시율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보통 39%에서 한 41% 정도 결시율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의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결시율이 더 클 수 있겠죠. 수능 최저를 가채점 해보고 충족을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굳이 적성을 보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결시율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을 이제 6평이라든지 9평을 통해서 꾸준히 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이제 적성 전형도 응시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일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대학이 이제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데 수능 이전에 6개 대학, 수능 이후에 6개 대학에서 이제 적성 전형이 실시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일정이 수원대 입문과 이제 36대를 제외하면 크게 겹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부담 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적성 전형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은 수원대는 입문자연 나눠서 날짜가 달리 이제 적성 전형을 실시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서경대학교가 9월 29일로 가장 먼저 적성 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적성 전형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적성 전형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 이제 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분들은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수능 공부도 하시면서 적성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병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성 전형과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면서 올해 수시에 적성 전형 응시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지원을 잘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